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이제 감기가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할 것은 3개월이면 이룰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3개월이라는 단어들을 제 동영상을 보면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왜 3개월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서 스터디 멤버 같은 경우 아니면 장기과정생들 온라인으로 장기과정생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달에 평균 한 150명에서 200명이 동시에 저희 강의들 장기과정이나 스터디 모임에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목표한 보아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 보통 3개월이 거의 고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1개월은 열정이 굉장히 많이 넘치죠 열정이 많이 넘치기 때문에 참여를 해가지고 강의를 듣다가 잘 듣다가 그리고 과제도 잘 많이 냅니다 그런데 이제 한 2개월 정도의 그 숫자가 거의 반절로 줄어들어요 한 100명 중에서 처음에는 거의 100명 가까이 다 되시다가 그 다음에 한 50명 정도가 이제 2개월 차 아니면 30명 정도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나중에 한 3개월 차 정도 되는 시점에 그것이 이제 극수적으로 떨어지면서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만 이제 자신이 원래 목표했던 대로 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만 이제 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뒤에는 멘토를 해주지 않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습관이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3개월 정도의 이제 보통 습관이 드리고 그 습관에 의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목표를 세울 때 어떤 것들을 하나를 끝내는 시점들을 보통 이제 3개월로 이렇게 잡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책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그 경험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면은 이룰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하루에 보통 A4용지 한 3장씩 이상의 원고들을 작성을 합니다 보통 이 3장 정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보통 이제 IT 기술책 같은 경우는 글이 몇 개 들어가면 3장 금방 쓰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장을 이제 쓴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3장이고 만약 이제 원고를 쓰다 보면은 시간이 더 많이 있거나 아니면 그 글이 그날 따라 굉장히 많이 써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원고를 한 20장에서 30장 그 정도까지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장씩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생각보다 짧은 시간으로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3개월 후에는 이게 한 권의 책들이 보통 완성이 됩니다 3장씩이면은 한 달이면은 90장 정도 되죠 원고로 그 다음에 세 달이면은 약 한 270장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 한 권 보통 기술책을 내려면은 보통 원고로 한 300장 전후로 해가지고 원고가 최소 원고가 그 정도는 되어야만이 이제 보통 출판사에서 이렇게 원고로 종이책으로 출판을 해주는데 보통 3개월 정도면은 이제 한 권의 책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이게 책 쓰기 같은 거나 예전에 한번 책 쓰기 트레이닝이나 그런 거 할 때도 딱 3개월 정도로 딱 목표를 찾고 1차 원고를 완성을 하고 그 뒤에 이제 탈고 과정들이 좀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뭐 한 6개월이 걸릴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좀 힘이 붙여가지고 1년이 뭐 걸릴 수도 있는 예 고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잘 버티시면 요 3개월에서 초안만 어 정말로 잘 작성할 이제 초안 정도를 작성할 정도의 어 힘을 내시면은 그 뒤는 이제 저절로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힘든 단계가 바로 이제 3개월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많이 찍습니다 요즘에 이제 글을 쓰기보다는 동영상 강의에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또 유튜브를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3, 4개 정도 최근에 이제 감기가 걸려서 못 찍었고 보통 일주일에 한 3, 4개 정도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 외에도 이제 유료 강의로 진행하는 것들까지 합해가지고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분 정도에서 아니면 정말 피리 받으면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녹화를 해야 꾸준히 그냥 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던 뭐 쉬지 않는 날이던 뭐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던지 아무튼 뭐 한 20분 정도는 항상 이제 동영상 강의를 찍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3개월 정도 찍으면 한 100개 정도 영상들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100개 정도 동영상에 대한 가치는 정말로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료 강의를 만약 100개 정도를 만들어 낸다면은 20분에 100개 정도면은 2000분이거든요 2000분이면은 보통 과정들 하더라도 한 3, 4개 과정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뭐 판매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굉장히 큰 가치가 생기는 거죠 혹은 이제 저처럼 이제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되는 건데 최근에 유튜브로 나누다 보니까 강의할 때도 굉장히 편해요 여기는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 특히 이제 그룹 강의들 그룹 강의를 하다가 어떤 IT적으로 좀 이게 오프라인으로 뭔가 이야기가 좀 부족했을 때 나중에 요 동영상 유튜브에 현재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 그쪽에 있는 참여하는 분들이 또 구독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더 이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심화학습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면 어떻겠냐 라고 해서 거꾸로 제안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유튜브의 힘이라는 것이 사실 뭐 저도 좀 광고를 수입을 얻기 위해서 광고를 좀 달고는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유튜브를 함으로써 아니면 이제 동영상 강의를 찍음으로써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고 계속 남는 영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계속 하루에 제가 이제까지 책을 썼은 만큼 쓴 만큼 계속 이제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여기다가 어떻게 가치를 만들 것이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이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저도 계속 이제 IT 강사라는 것들을 계속 동영상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쯤은 해볼 만한 그런 직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한 개의 주제를 선택을 해서 이제 마스터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책 내가 어떤 교육에 필요한 책들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꽂혀서 그것들을 이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책을 하나는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동영상을 선택하던 책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저는 제 속도로 봤을 때 보통 책을 보고 이것들을 실습을 해내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제 좀 자세히 보는 정도 기간들은 한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한 강의를 준비를 하는데 빠른 사람들 제 직원 같은 경우는 빠른 제 기술이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낼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빨리 만들어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디지털 대학교 강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사업에 좀 새로운 강의들을 요청해 왔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충분히 이렇게 전에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동영상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그쪽 주제에 대해서 이 정도 입문 과정에 대해서 어떤 정도 마스터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한 3개월 정도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던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 정도를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이전 턴을 두고 3개월 정도 두고 공부를 하면서 또 정리를 하고 또 나중에는 그 정리가 다 되면은 어느 정도 원고가 완성이 되면은 책으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제 계속 생기겠죠 그걸 이제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대해서 중요한 거 이걸 통틀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속성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할 수 있냐 3개월이라는 기간들은 습관을 드리는 그런 기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생각을 하죠 습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고요 나머지 이 습관들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이제 가치들이 쭉 갑자기 이렇게 쭉 상승을 하거든요 상승을 하는데 3개월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것들을 이제 1년을 더 지속할 수 있냐 3개월 단위로 1년을 지속할 수 있냐 3년을 지속할 수 있냐 아니면 10년을 좀 더 변화를 주면서 이런 습관들을 지속할 수 있냐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의 산들이 많이 밝힐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로 삶이 확 바뀌는 것들이 아마 좀 느껴질 겁니다 저는 한 번 이렇게 한두 번 정도 그런 걸 느껴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거를 계속 더 느끼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그것들을 습관을 들여 가지고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낸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중요한 것은 3개월이다 3개월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목표로 나눠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